랩을 하는지 안 들려가지고 마지막 그... 제가 어제 무대에서 아니 어제 사실 이니얼 양쪽 다 끼니까 제가 어느 정도 텐션으로 랩을 하는지 안 들려가지고 다른 데도 다 정상적으로 했는데 마지막 그... 그니까 아이니즈 전에 세마네임 무대할 때 제가 그 추임새를 기억하죠 너무 열정적으로 넣다보니까 목이 조금 쉬었는데 괜찮습니다. 저 금방 돌아와요. 되게 회복력이 좋거든요. 목이 되게 강해요. 그래서 카츠산더를 한번 보고 오케이. 짠. 맛있다. 뭐지? 멘버인가? 멘버인가? 맛즈... 왜요? 방하면 너무 안 돼. 아 방하면 안 돼? 뭐야 뭐 먹어? 맛있는 거 먹지. 야야 지금. 다 만들었네. 너 진짜 안 돼? 뭐야 왜 그런 거야? 내가 오늘 맛즈 리더여서 응? 맛즈라고 아세요 혹시? 어 이거 뭐하는데요? 아 잠깐. 너지 구글 좀 만드네요 너지. 네. 아 저 이거 먹으려고 왔어요. 아 이거 때문에요? 그럼 너네가 이거를 맛을 평가해줘. 어? 좋아요. 맛을 말해줘. 초콜릿. 이거. 강구 찍으세요? 강구 찍으세요? 응. 형 뭐하자마자 했어요 그랬어? 어 내가 줄게. 이건 뭐예요? 왜 맛있냄새. 아니 얘 리액션 하나도 안 돼. 왜 그러는 거야. 오케이 오케이. 나 리액션 해도 돼? 네. 이게 화이트 초콜릿인데 안에 딸기가 들어있거든요. 이 화이트 초콜릿의 느끼함을 이 딸기가 잡아주면서 그렇지. 상큼하다고? 오 어떻게 알았어. 상큼해요. 아 댓글에 성화 여성 조합 오랜만이다. 이거 오랜만에 우리 다. 형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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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아 네네. 아 네네. 너가 좀 땡겨줘. 형 이리로 와. 아니 저렇게 있을게. 저 신발 신고 있어서. 괜찮아 여기 발 놓는데. 알겠죠. 그럼 하나 둘이. 그만. 그만. 연어잖아요. 네. 이 주황빛의 연어가 그 식초를 살짝 섞은 아 왜 여기서. 왜 여기서. 시작도 아니겠네. 어. 식초를 살짝 섞은 이 밥과 조화가 어우러져서 풍미를 더한다고? 아니. 어. 여기까지 할게. 드셔보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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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까지 하길 잘해야 돼. 아 잠깐. 잠깐 여기서 중대 발표. 댓글 하나 읽었습니다. 맛즈 리더 잘생겼어. 맛즈 리더거든요. 맛즈 리더. 아 안 들었어요 저희. 아 안 들었어요? 아 잠깐 한번 보여드리자. 그냥 맛즈 아니에요. 근데 여러분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. 그냥 맛즈가 아니에요. 맛즈가 라고 하면 부부질이 따라 한 거 같잖아요. 그게 아니고. 자. 맛즈가 뭔데? 아 친구. 맛즈. 맛 형즈. 우리는 아이덴티티가 확실해. 어 다시 해야 다시. 친구. 맛즈. 어때. 그리고 1승 생활에서 쓸 수 있어. 자. 봐봐 너가. 그냥 봐봐요 형. 들어. 끝까지 들어. 형 뭐뭐 할 수 있어요? 어. 맛즈. 맛즈의 약간의 억양을 딱 꾸미는다고. 형. 형 우리들 스케줄 8시 맞죠? 맞즈. 어때? 정말 재밌지. 그리고 너네 친구 맞지? 맞즈. 아. 친구? 맞즈. 우리 굿즈들끼리 있을 때. 어. 형이 끼고 싶어 했잖아요. 그 형이 막 자기도 껴놓으라고 나도 좀 꺼줘 그랬었잖아요. 어. 어. 끼고 싶지 않아. 왜 또 우리 맛즈. 시험 보내라고 저희가 또 피해 줘야 될 것 같아서. 진짜. 오영아 댓글 하나 있어. 아. 후환을 생각해 오영아. 안 무서워. 응. 응. 응.